정육점에 온 것 같네요. 고기를 썰었는데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이게 비계예요. 비계인데 이거는 그냥 구워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좀 많이 드시고. 돼지 껍데기. 엄청 맛있어 이거예요. 일반 돼지하고 또 달라요 이게. 맥돼지. 엄청 세요.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고기 끊어가지고 그냥 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그런데 불이 세가지고 이게 두껍게 구워도. 나도 자를 거니까. 너무 센데 이거 불이. 좀 기다릴까요? 아니 아니에요. 기름이 떨어져가지고.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. 예 빼야 될 것 같아요. 빼야 될 것 같아요. 기름은 나중에 이거. 해보신 거 맞죠? 아니 해봤는데 이거 오늘 불 너무 세게 했네. 나는 좀 약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걸. 소금을 좀 쳐야 돼요. 아 네.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. 소금이 없구나. 네. 어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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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이거 좀 구하실래요? 아 제가 할까요? 김치찌개 좀 끓일게요. 아 예예예. 아 좋습니다. 돼지고기와 김치찌개. 네. 환상에 좋아하네요. 오. 들어갔죠? 시사명 아니셨어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. 저거는. 저건 전문가의 점심인데. 와. 아니요. 요리 관련된 일을 하셨었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절대로. 근데 그렇게 잘하세요? 뭐 혼자 20원에 사는데 이것도 못하면 딴 데죠. 아이고. 여기다 싹 올리는 거예요. 오. 와 맛있겠다. 고기 잘 익네요 아주. 네. 잘하시네. 잘 익었어요? 이게 자주 뒤집는 게요. 고기 굽는 법의 그 저거예요. 아 잘 먹겠습니다. 이야. 맛있겠다. 아 이게 뭐 불이 세가지고. 네. 고기가 너무 잘 익어요. 네.